남방정부의 독점 공급. 이 뉴스가 아주 좋게 나왔고요. 브라질의 인구가 적지 않잖아요. 중남미 지역에서는 엄청난 성과, 브라질 시장을 장악한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인 거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이게 시장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조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기사에 없었습니다. 세트론 헬스케어는 브라질에서 규모가 가장 큰 쌍파얼루주를 비롯한 12개 주정부 입찰에서도 수주에 성공하며 렘시마를 독점 공급하게 된다. 이로써 렘시마는 브라질 인플렉시맵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게 금액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쉬워요. 유통구조 개선과, 아, 측판이죠. 중남미 지역의 실적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21년 렘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세계 제품의 중남미 매출은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으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페루, 칠레, 에콰아도르 등에서는 주요 3개 제품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등 셀트리온 그룹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은 중남미 지역에서 오리지널 및 경쟁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뛰어넘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한테 가장 좋은 게 뭐죠? 독점적 지위, 독보적인 위치.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지만 남미 쪽, 특히 페루, 칠레, 에콰아도르에서는 시장 유모가 유럽처럼 크진 않겠지만 남미에서 아주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 브라질은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멕시코에서도 올해 초 개최된 연방정부조달청 입찰에서 좋고요. 브라질도 경제 규모가 상당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죠?